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위해 해양쓰레기를 미리 버려놨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진도군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진도군은 지난 23일 열린 제19회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제로 체험해보자는 취지로 행사 하루 전 해양쓰레기를 미리 가져다 놨다고 해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